현식이가 옛날 사진을 비교했을 때 아 나 진짜 잘 컸어 이런 생각 하시나요? 잘 컸다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쪽으로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이 80살까지라고 봤을 때는 60살 때 멋있고 싶어요 오예래에 답했는데 전 지금보다는 60살 때 멋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고 하는 여유가 부럽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저는 이건 종교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모태에서 나온 거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건데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정직하며 또 얼만큼 잘 산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쓸 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나름 기대가 되는 거죠 타이틀처럼 인생에서 시원씨가 아 진짜 그녀는 너무 예뻤다 정말 누군가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? 글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모는 얼마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? 아니 미모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미모를 보고 만나면 결국 미모에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지 않아요? 아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솔직히 중요해요 전 중요하단 말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미모보다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 갖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름답고 그리고 좀 섹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 게 풍파를 다 겪은 그런 밭에서 난 그런 와인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 맛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상청와로 얼굴까지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더욱더 멋있는 거죠 사실 정말 깊이 있고 진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배 안 고프세요? 저는 식사하고 오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 뭐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주신 거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요? 네 저희가 한류세계 싼싼큐라고요 싼싼